돈을 받은 게 이제 다단계로 받은 거 아닙니까 남용시가 돈을 만들어 가지고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정영빈 변호사가 또 유동규 뭐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전달하고 유동규 씨가 그 돈을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단계가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유동규 씨가 감옥에 출소해 가지고 안양공태에서 이야기한 걸 보고 이 사건은 게임이 끝났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돈을 받았냐 그냥 남욱이 바로 김용한께 전달했으면 남욱이 줬다고 하더라도 김용이 딱 잡아떼면 뭡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전달책에 이렇게 두 사람이 깨었으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벌써 여러분들 이게 뭐죠 검찰 남욱 측근이 돈을 꺼냈다고 주장한 장소 cctv 출입내역 확보 이거는 여러분들 뭐죠 정인용 씨나 아니면 남욱 변호사의 여러분들 부탁을 받고 돈을 만든 측근이 돈을 전달한 경위 cctv가 확보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다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이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공우만 넝꿀처럼 다 걸려드는 거 아닌 것이고 이 점에서 민주당이 이제 퇴로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게 이제 관심사한 거죠 이재명 구하기 이일병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 뭐 팀장인가 나는 8억 원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요청으로 유동규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불법 대선자금 8억 원을 전달한 데 관여한 것을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10월 24일 날 남욱 변호사의 요청으로 돈을 받아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전달할 것뿐이고 이후에 용처는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뭐 그냥 검찰에 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8억 4,700만을 받아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전달했다가 이 가운데 1억 원은 남욱 변호사에 다시 돌려줬고 최종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 7억 4,700만을 줬다가 한다 전달해 주라니까 전달해 준 것이고 어디에 쓸 것인 등은 듣지 못했고 검찰에도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공범으로 입건된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도 증거관계를 확인하려고 조사받은 것이 전부고 저는 더 아는 게 없는 만큼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돈을 만든 사람 남욱 돈을 갖다 준 사람 정민용 돈을 전달한 사람 유동규 3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김용 부원장과 민주당이 부인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인용문을 한 걸 봐가지고는 기자들한테 정민용 변호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최사람이 다 부른 거 아니야 돈을 만든 남욱 변호사가 불고 그걸 전달한 정민용이 불었고 그 돈을 직접 김용에게 여러분들 전달한 사람이 유동규인데 3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인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딱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관여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안타깝지만 하기에 대법관들도 뭐죠 권순일 씨 같은 경우도 재판 거래 의혹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현직 대법관이 특정인의 재판에 관여해가지고 무죄를 주기 위해가지고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주 있는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신출 기묘한 재주를 뿌려가지고 이번에 잘 빠져나가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죠 그러나 뭐 그런 재주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수법도 다 알려져가지고